이건 신 소식이야 이건 아주 좋은 소식이야 드디어 나도 해외 진출 을 했다고 말레이시아가 0.2% 아직까지 적게 안 삼건 해외 진출 했다고 예에에에e 해외 진출 했다 예에에에 applic Keys 해외 진출 을 했어 예에에 구독자도 최근에 많아지고 해외진olphati 하고 예에에이리스트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까지 뻗어 가자 예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해외진출도 할 수 있었네요 예 앞으로 더 많은 해외진출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